주식을 영웅원 글로벌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간 글로벌한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IPO를 성공적으로 마친 미국 기업 두 곳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부터 볼까요? 저는 예전에 한 달 정도 인도인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에서 지내봤거든요. 정말 고층 아파트라서 항상 예쁜 야경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을 열 때마다 인도 요리 냄새가 풍겨왔는데 정말 아늑하게 그렇게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비앤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2010 해외 주식 현직가창에 들어가면 되죠. 자 2010에 직접 들어가 볼 텐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내 주식은 종목 코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티커입니다. 이 티커는 에어비앤비는 기억해 주세요. ABMB 이렇게 되는데요. A 에어가 항공이잖아요. 그리고 BMB 배드 앤 블랙퍼스트입니다. 숙박과 그리고 식사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검색해 볼게요. 2010 해외 주식 현직가창에 들어가서 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검색해 보겠습니다. ABMB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에어비앤비는 나싹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시가총액이 약 1,804억 달러, 1,084억 US 달러죠. 그리고 한화로 치면 약 119조 원입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 종목 분석에 들어가셔서요. 보시면 항상 이게 좋은 게 여기 홈페이지가 연동이 돼 있거든요. 여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에어비앤비 여러분 이용 많이 해보셨나요? 에어비앤비 이렇게 들어가면 숙소랑 체험이나 온라인 체험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에어비앤비는 숙박시설하고 여행객을 연결을 해서 여기 중간 수수료를 받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호텔이 아니라 개인 가정집을 임대해 준다는 게 좀 특징적인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에어비앤비는 예약을 하기 전에 게스트나 호스트 각자 정보를 페이스북에서도 볼 수가 있고 솔직한 후기들을 볼 수가 있어서 좀 믿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에어비앤비는 숙박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체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에어비앤비 온라인 체험을 들어가시면요. 여러분이 파리에 갔을 때는 파리지행과 함께 파리의 거리에서 진짜 이렇게 바게트도 먹고 파리 저녁을 좀 구경할 수가 있고요. 사파리 체험도 할 수 있고 런던에 가서는 직접 해리포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게 요즘에는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이런 체험 상품도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2초에 예약이 한 건이 이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초대형이죠. 초대형 숙박 공유 서비스입니다. 또 2019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220개국 10만 도시에서 5,4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다른 주요 기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2021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서비스 회사가 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 1,200억 달러를 예상하는 그러니까 낙관론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영웅문 글로벌에서 주요 기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63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2663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주요 기관들에서 에어비앤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 목표가를 내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트로이스트는 1월 14일에 추천을 했습니다. 자 보유 의견을 제시했고 154달러 정도로 지금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추천일 종가는 180달러에요. 그리고 이 밑에도 148달러인데 여기는 103달러를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종가보다 종가는 180달러였지만 적정가는 154달러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좀 비교를 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2663번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이 주가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종합차트 화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바로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0601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0601 종합차트에 들어왔는데요. 에어비앤비가 2020년 12월에 상장이 됐죠. 그러니까 상장을 원래는 작년에 초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12월에 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 상장 첫날입니다. 12월 9일 날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2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왔죠. 180달러까지 지금 왔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1월 21일 기준으로는 180US 달러선에서 마감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비앤비는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상장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1일에는 1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한 것도 체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숙소와 체험을 모두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기업도 정말 최근에 상장하면서 검색이 많이 됐던 그러니까 좀 인기가 많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바로 도어댓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배달 음식만 먹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요. 사실 최근에 정말 저도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치나 요기요를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귀한 분, 더 귀한 분 이쪽에도 좀 갈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만큼 우리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먹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버도 우버이츠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북미판 배달의 민족 도어댓입니다. 자 도어댓도 영웅문 글로벌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식 현재가창 들어가 봐야겠죠. 자 2010 화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댓, 대시라는 게 직진하다, 이렇게 달려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돌진하다. 그래서 문 앞으로 바로 음식을 갖다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티커도 기억하기가 쉽게 대시라고 검색하면 되는데요. 대시 검색해 볼게요. 자 도어댓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시가총액은 약 606억 US달러로 한화로는 약 66조원입니다. 북미 고객을 1,800명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도어댓는 우버이츠나 배달 분야에서 또 다른 기업들, 그럽허브나 포스트메이츠 같은 곳들과 또 경쟁을 하는데 이 우버이츠가 도어댓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포스트메이츠를 또 인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음식 배달 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식당 이용이 제한이 되면서 그 수혜로 인해서 많이 성장했는데요. 도어댓는 투자금을 활용해서 사업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닉쇼, 그리고 고급 식당 전문 배달 업체인 캐비어, 또 자율주행차 기술 기업인 스코티랩스 등을 인수했고요. 작년에는 공유 주방인 고스트 키친도 새로 열었습니다. 도어댓의 매출을 살펴보면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이 19억 2천만 달러로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CNBC에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사업은 계속해서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좀 높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 주요 기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까 제가 화면 번호 몇 번이라고 했죠? 바로 2663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2663 검색해 주시면요. 도어댓에 대해서 어떻게 주요 기관이 평가하고 있는지 나오는데요. 음, 1월 14일에 볼까요? 트로이스트가 보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를 19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추천일 종가가 207달러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지금 보유 의견, 매수 의견, 보유 의견, 매수 의견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도 비교할 수가 있고 종가보다는 목표가를 좀 적게 제시를 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63 화면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종합차트 화면 0601로 들어가 볼게요. 0601 들어가면 도어댓에 씨가 나옵니다. 자, 도어댓에 씨도 작년에 12월에 상장했어요. 이때도 상장할 때 정말 성공적인 상장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공모가가 102달러였는데 80% 가까이 오르면서 182달러에서 시초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날 고가가 195달러였습니다. 마감은 189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최근까지도 이렇게 쭉 하면서 올라오다가 1월 14일에는 221달러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1월 21일 기준으로는 190달러 선에서 마감 지은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유의사항 길지만 중요하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대형 신규 상장주저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영웅문 글로벌과 친해지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답글 달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ziękuję! 안녕! 안녕!